반갑습니다. 먼저 힐링콘서트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. 지금 뒤에까지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즐거우세요? 네. 여러분들 지금 저녁이라서 조금 힘을 따드신 것 같아요. 여러분 즐거우세요? 네. 네. 이제서야 좀 힘을 얻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긴 시간 지쳐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곡 불러드릴 건데요. 다음 곡이 조커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저희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I wanna give me on a baby Give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에코까지 넣어주셔서 진짜 꼭 불러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. 한번만 다같이 따라 불러볼게요. 준비됐어요? 네. 준비됐어요? 네. 준비됐어요? 네. 에코 준비됐죠? I wanna give me on a baby Give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저희 조커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? How are you? 감사합니다.